내가 생식을 시작한 지 올해 9년째 생식을 하는데 생식을 해보니 아 이거 참 확실히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내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 길로 가는 게 증거이겠구나 내가 그런 신념을 확실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일 느껴지는 것이 내 나이에 내 형편에서 지금 이 정도로 움직여지고 되는 모든 것이 이거는 생식 덕을 내가 많이 보는구나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도 한 천 미터 높여 등산을 내가 할 수 있고 참 오락으로 장기를 떠보면 그전에 만날 지던 상대에서 지금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보고 야 이거 생식한다고 하더니 달려져나 그런 농담을 듣게 되고 나한테 오늘이사 백백개일 줄 알아라 하면 나는 대구를 하기를 백년 받아보면 안 돼요 그런 대구로 할 수 있는 그게 내 생활이고 실상이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생식을 하는 게 이게 정로다 이게 사람들로서는 가는 길이 마땅한 길이다 그렇게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Möglichkeiten